인류의 역사 사과 하나로 인간은 자연에게서 독립합니다. 어둠의 빛을 선사하고 시공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이룹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영웅과 위대한 발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꼭 위대한 사건과 인물만 역사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레 내딛는 첫 걸음마로 시작하는 엄마로부터 독립 함께 있는 것만으로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 같은 시간 장소를 내딛으며 하루를 여는 아버지의 발걸음 두 손 맞잡고 서로의 미래를 꿈꾸는 작은 다짐들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소중한 마음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보낸 일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복이 춤추는 일상 SSG 블로그가 2015년 여러분의 역사를 선물합니다. 12월의 서프라이즈 SSG 블로그 행복이 춤추는 일상 한글자막 by 한효정